내 머릿속으로 꾸짖어 내게 어떻게 말을 떠내야 할지 어젠 내게 꿈 꿨때던 밤의 꽃처럼 다짱 말라 있었어 나는 구둘껄 꾸면서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지 상상하다 다신 네가 없어도 곤차가 여기서 말라가고 있길 거야 왕왕왕 너는 놀라워 너네들어 그래 조금만 그대로 널 못돌리라 할 거야 너네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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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속으로 수백번 너와 얘기를 계속 나눠보지만 결국 대답은 못듣고 무작정 거로 너의 앞에 와 있어 입은 떨어지지 않고 늘 앞발자국 소리 멀어지는게 느껴져 마침 네가 없어져도 괜찮아 여기서 말라가고 있을 거야 그래 너네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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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너네들어 널 못돌리라 할 거야 너네들어 나는 너의 손을 붓고 부작짐 너네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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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표정이야 말을 알아버렸네 너네들어 너네들어 제가 자세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